미치않고 뻔하게 사랑에 빠졌나봐요 추첨할 때 미쳤나봐요 안 하던지 안 보이는 것까지 신경쓰이는걸 되게 사랑스럽습니다 와우 정말 러블리 러블리 너무 러블리걸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번 노래에서요 반전 포인트가 있다면 우선은 씩 떠서 노래해야 돼요 씩 떠서 노래? 네 진짜 예를 들면 앞부분 버스를 들어보시면 그냥 어머 미쳤나요 내는 건 난 자꾸버려 이렇게 부를 수 있는건데 어머 미쳤나요 내는 건 난 자꾸버려 이렇게 해줘요 턱을 또 엄청나게 빼앗는군요 빼주면 해줘야돼요 아 그러면요 이번 노래 포인트 안무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포인트 안무 약간 마리르몬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긴 했는데 물론 저는 노래 부르기 너무 벅차기도 해서 제대로 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방송 때는 근데 좀 덜 벅찰 때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보여 드릴게요 아 네 보여주세요 네 우선 제 의상이 요번에 포인트라서 네 원피스에요 요번에 제 의상이 그래서 원피스 제가 또 안에서 원피스 입었는데요 이게 사랑했다 정나라요 신화와 신화하는 이게 이게 뭐지 뭐랄지 뭐지 뭐지 잠깐만요 하 하 맞다 하 하 하 로 됐어 네 네 네 네 와 친구들이 러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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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것 같아요 네 와 하 하 이게 상담사람을 흔드는 게 남자의 맛을 흔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냥 에스커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동작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남자들 태어난 남자들 할까? 말까? 그런 춤이 같더라고 네 그런 춤이에요 근데 무대를 보니까요 이 사람이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가 그들 하 그들이 흥 네 그들 그들이 그 fortunately 이게